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서호파님 요즘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넘치고 시간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프로야구 많이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긴 맞아요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올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진짜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게 있냐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뭘까요 일본의 프로야구 관중 변화입니다 90년대 중후반 이후에서 사실 일본과 우리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즉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많은 경제와 관련된 수치들은 일본과 비교를 하거나 예상을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90년대까지의 그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 이게 일본에서 프로야구 관중 숫자 증가에서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까 1970년 초중반 이죠 저때부터 관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1980년 그리고 1990년 그냥 계속 날아오르죠 그리고 언제부터 일본의 프로야구 관중이 정체되기 시작하나요 1990년 초반이죠 물론 저때부터 이제 통계를 조금 더 깐깐하게 내고 이제 비용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다 좀 관중이 조금 조정된 것도 있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관중 자체가 횡보하기 시작했던 건 이제 1990년 초중반입니다 그럼 1990년까지 일본에서 프로 스포츠가 왜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결국 그게 뭐다 자본의 팽창이죠 네 자본의 팽창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돈이 넘치고 그 돈이 사회에서 돈이 넘치면 보통 이제 어떤 일들이 있죠 서비스직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마찬가지로 좀 부가적인 영역 사실은 실질 가치보다는 부가적인 영역이 사회에서 가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다면 그깟 공놀이 그깟 공놀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들끼리 공 던지고 공 치고 공 가지고 잔디밭에서 뛰고 공 차고 사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막 가치가 몸값이 수십 수백억이 되고 사람들이 엄청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그런 것들이 뭘 바탕으로 가능해지냐 자본의 팽창이에요 자본이 팽창되고 자본이 사회에서 과하게 막 미친 듯이 펌핑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옆으로 녹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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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서 뭐 사실은 서비스직 일자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큰 가치가 있다라고 힘든 원초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도 가치가 막 부여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최근 몇 년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냐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게 희소성이라고 할 때 그 희소성은 철저하게 그 숫자와 비례하겠죠 그래서 적게 생산하고 혹은 적게 만들어지고 혹은 이 지구상에 적게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희소성이 붙고 그 희소성을 바탕으로 엄청난 프리미엄들이 그 가치 근데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뭘 봤죠 한국에서 양상품 공산품은 그런 프리미엄이 붙으면 안 돼요 공산품의 대부분은 그냥 뭐다 얼마든지 공장에서 수천수만 수십만개 수백만개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어떤 걸 봤습니까 뭐 이랬으면 이상한 별다방이나 아니면 별다방 이외에도 어떤 곳에서 어떤 캐릭터 장난감이나 어떤 장난감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무슨 상품들 뭐 컵이나 그런 것들을 특정 시점에 내놓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걸 막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서 줄 서서 오픈런 해서 그 물건 사려고 하고 심지어 그게 이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런 기괴한, 귀한 현상이 벌어졌죠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봤잖아요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어졌죠 그런 병신새끼들 없죠 그런 일도 왜 벌어지냐 바로 자본의 과한 팽창이면 자본이 너무 많고 흘러넘쳐서 주체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 자본들이 이제 막 시와 좆도 아닌 것에서 막 가치를 팽창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결국은 자본이 팽창되면 사실 별것 아닌 그깟 공놀이에도 가치가 존나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설명을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길게 간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자 유럽의 스포츠 중에서 단일 국가 하나 정도의 규모 단일 규모에서 어떤 프로스포츠가 대단히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례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잘 없죠 어이 소파님 유럽에는 축구 있잖아요 자 유럽 축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영국의 축구나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축구들이 사실 자기들만의 축구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계권을 팔고 네 뭐 돈이 다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들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유럽 안에서 사실 각각 개별의 축구리그들이 있긴 하지만 개들이 또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서로 이제 네 같이 어떤 게임을 버리고 거기에서 막 위에 최고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도 우에파컵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봐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깟 공놀이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는 우에파컵 같은 거 챔피언스 리그 뭐라고 하지 우에파컵 챔피언스 리그 그런 것들 하면 막 어 각 리그에 뭐 대표 대단한 팀들이 다 올라오고 사실은 유럽은 하나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음 그래서 어떤 국가 하나 안에서 어떤 개별의 스포츠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파는 미국 있잖아요 그렇죠 NBA 어떻습니까 전 세계 대상이에요 미국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대단하긴 해요 그게 바로 NFL 이죠 NFL 은 보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에 NBA 와 MLB 같은 것들은 전 세계가 좀 더 오히려 다양하게 많이 보죠 그걸 하는 스포츠를 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반면에 NFL 같이 그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나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건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자 중요한 건 일본의 그 미국의 스포츠조차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요 네 단일 국가 안에서 단일 시장만으로 프로스포츠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거기서 몸값들이 어마어마한 건 그나마 일본의 야구 정도 자 그 일본의 야구 정도가 90년대 버블이 붕괴하면서 횡보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가 올해 사상 최대의 관중을 찍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버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이건 누가 하고 있죠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버블을 멈추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가가 붕괴 하든 말든 사실은 우리는 붕괴하고 있어요 이미 인구 구조상으로는 붕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네 이 버블을 계속 끌고 가고 있죠 끌고 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네 버블이 지금 계속 인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이유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프로스포츠의 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국제대회에서 선 성적은 좆박는 뭐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국내에서 몸값은 엄청나죠 자 이게 뭐예요 국제대회 평가를 객관적으로 딱 갖다 놓으면 별로 높지 않아 근데 걔들이 한국 시장 자국 리그 안에서 몸값이 어마어마해 배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자 그 의미가 뭐다 결국은 한국 안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지금 계속 끼어 있고 이게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프로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돈을 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미 우리는 프로스포츠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많이 안 봐요 배구만 하더라도 뭐 1위팀 뭐 경기 가면 관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게 마케팅이나 그 스포츠 자체만으로 돈을 벌어내지 못해요 근데 그게 왜 돈이 되죠 기업들이 돈을 때려 박으니까 그럼 기업들은 왜 그쵸 한국에 버블이 가득하니까 그 버블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스포츠의 관중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망치가 나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다 한국은 버블이 계속 인위적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출산율 결혼 감소 자 젊은이들 탕핑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의 미래는 없고 절벽이 생겼고 붕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가의 미래 붕괴 상관없이 무조건 자본 팽창만 끌고 가는 정부 병신 같은 정부가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대한민국의 버블이 계속 인위적으로 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버블이 계속 키워질 때 그 국가 단일 국가 안에서 프로스포츠가 세계 시장에서 선수들의 능력과는 뭐 전혀 무관하게 그 국가 안에서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네 관중들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게 일본이 90년대 직전까지 나왔고 자 그래서 그때까지 관중이 오르다가 버블이 딱 조정이 되기 시작하니깐 관중이 횡보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올해 프로스포츠가 프로야구가 사상체대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바로 버블이 계속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즐겨요 혹시 우리가 버블을 정부가 꺼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정부는 버블을 잘 키우고 있다 네 망하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